1번이 좀 어려웠나봐요. 1번이 뒤로 빼놓을 걸 그랬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문제 푸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풀리는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살살 하나씩 녹는 맛이 있습니다.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재미를. 7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의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당의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입증 책임의 분배를 배우죠. 법률요건분류설, 일반원칙설에 따라 하는데 주장 책임의 분배 기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 입증, 주장 입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총관이 있어서는 직권 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협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다 하는 말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기서 말장난 들어가는 순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판례든 문제든 직권 조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건 직권 조사가 아니에요. 직권 탐지입니다. 직권 탐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독립변수고 어떤 게 종속변수고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얘기하다 보면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뭐 이렇게 하자 승계해서 그런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하면 회피 못합니다. 도저히 예상도 못했던 침해면 당연히 참을 수 없습니다. 예측이 깨지면 회피나 수인은 무조건 깨져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도 회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수인할 수 없는 경우가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판례 입장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주장을 안 하면 입증의 문제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 책임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요. 입증 책임 문제는 그 다음 단계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직권 증거 조사가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직권 탐지라는 것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탐지해서 심리하겠다는 얘기고요. 직권 증거 조사라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증거 조사해가지고 그 증거 자료를 제출 안 해도, 입증 안 해도 직접 법원이 증거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 증거 조사대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직권 탐지 상황은 아니지만 직권 증거 조사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주장이 된 경우. 하지만 직권 탐지가 인정이 돼서 직권 증거 조사까지 도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달한 경우도. 그렇죠? 주장을 아무것도 안 해서. A사회에 아무 주장도 안 해서 원고든 피고든 주장을 안 했는데 법원이 지금 직권 증거 조사를 들어가 버렸어. 아무도 주장을 안 했는데 지금 직권 증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 말은 뭐예요? 직권 탐지 인정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직권 증거 조사라고 하면 그건 직권 탐지예요. 직권 증거 조사라고 하면 항상 논점은 직권 탐지입니다. 탐지. 증거 조사 쪽에는 논점 없어요. 이거는 민사성에서도 그냥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논점 벌면 교수님이 아주 피곤하신 겁니다. 그런 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권 탐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 탐지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러니까 주장 말이 나온 거지. 증거 조사하고 주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직권 증거 조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직권 탐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리니까 뒤쪽에서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막 썩어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주장하고 입증 책임의 분배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뒤에 것도 그냥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교통정지가 좀 됐지. 그렇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대화 코드를 맞춰야 된다고요. 저긴 뭐 경영학 이런 거 가르치는 형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 이들이 말이야 뭐라 하시는 거야. 왜? 아니 우리 학문에서는 우리끼리 쓰는 표현과 그 개념이 있는데 자꾸 자기들 표현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하도 못 알아들겠다고. 그건 뭐 경영학만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도 대화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대화하는 법이 있는 거고 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과 문제를 푸는 사람도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떤 교수님이 출제한다고 한 들간에 문제에서 말하는 방식은 다 똑같거든요. 그거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것만 익숙해져도 점수는 한 20점은 올라갑니다. 상대방하고 말하는 방법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점수는 올라가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풀라는 거예요. 기출을. 기출이 가장 검증된 문제라는 거죠. 제가 관리반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주문을 했어요. 제 기출문제집 교재 있잖아요. 해설 아무것도 없고 문제만 있는 거. 답은 표시해놨지. 그거를 뭐 하라고 했냐면 3020 문제가 들어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라고. 근데 거기에 칸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 칸이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보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거 넘어가고 모르겠는 선택지에다가만 체크를 해놓으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이게 공부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 막 빨리 읽으라고. 두 번째 읽을 때 보면 다 읽어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눈으로만 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읽을 때는 체크한 게 지워지는 게 엄청 많을 거라고. 연필로 체크했다 지워버리라고. 근데 세 번 한 번 읽어보라고. 또 지워질 거라고. 공부를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지워지는 거라고. 그게 공부라고. 이게 공부하는 법이에요. 그럼 네 번째 읽어보라고. 그런데도 남아있는 체크가 있으면 그땐 책을 찾으라고. 그러면 그것만 정리하면 끝난 거라고. 공부 더 안 한 거잖아요. 그래. 일주일이면 할 수 있어. 네 번. 근데 너가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네 바퀴 돌려서 뭐가 있는지를 조금씩 금방 까먹겠지만 한 바퀴만 돌려놓잖아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쨌든 세상에 있는 문제 한번 다 봤잖아요. 글자 읽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엄청 붓기 시작을 하고요. 자신이 있으면 또 10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게임이고 기술이 안 되신 거예요. 막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게 최선입니다. 그냥 최선이야. 외계어도 듣다 보면 꼬맹이들 여러분 영어 미국이나 캐나다에 애들 보내잖아 우리가. 그치? 우리 친구들 보면 애들 다 보내더라고. 보내고 나면 애들이 와서 뭐 합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행정법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쭉 읽으면 별거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입증 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르게 되면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죠. 이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성문법이죠. 성문법상의 요건 사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불문법이죠. 불문법에도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불문법에도 역시 요건 사실이 있죠. 신뢰보은칙 그러면 선보체인반 이렇게 해가지고 선행조치, 보가치는 신뢰, 처울이행이 인과관계, 선행조치반하는 후행처분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나누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침익적인 처분인가 아니면 수익적인 처분인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누란 말이죠. 나누게 되면 이러면 다 풀려요. 적극적인 요건의 문제인가 소극적인 요건의 문제인가 적극적인 요건의 문제인가 소극적인 요건의 문제인가 이거는 재량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재량의 하자 지금 이 침익적 처분을 했잖아요. 지금 네, 침익적 처분을 했어요. 여기서 나온 처분은 적극적 처분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나온 처분은 거부처분, 소극적 처분이죠. 이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한 거야. 행정청이 이걸 했으면 이 적극적 처분을 했다는 얘기는요. 이게 인정된다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 행정청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수익적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인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침익이 나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그런 요건 사실이 있는지 누구한테 유리해? 침익적 처분을 하면 국가 쪽에 피고 쪽에 유리한 거고 안 하게 되면 온 것 쪽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을 하게 되면 원고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고 수익적 처분을 안 하게 되면 피고한테 유리한 거고 재량의 하자 인정되면 원고한테 유리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네가 그 침익적 처분을 했으면 이 별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고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 말 한 거예요. 앞에서 그 말 그 다음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주장과 입증 직권 탐지 문제가 아닌 이상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의 분배는 똑같다고 했죠? 이거는 원고가 입증해라.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이거는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게 소극적 요건 이걸 가져버리게 되면 얘가 위법이 되는 거잖아.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잖아. 여기서 적극적 요건 이거를 가져버리게 되면 이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부 처분을 한 거니까 이게 위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위법이 그러니까 너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저기에 있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요건 원고 네가 주장하고 입증해라. 그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그냥 뭉뚱그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고 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며 심의 공익을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하나여 허용되고 건물 철거에 대집행 개고 처분의 취소에서 이러한 개고 처분의 요건의 주장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제가 공식을 계속 알려드리듯이 공식이 바로 떠오르면 그냥 답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느낌으로 푸니까 공식으로 안 풀고 느낌으로 풀어버리니까 맞나? 아닌가? 좀 싱거운데? 맹숭맹숭해? 그럼 내 생각이 좀 틀린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는 거야. 보는 순간 공식이 떠오르면 내가 배운 내용 맞지? 그 상황이야? 그 상황이면 끝! 맞는 거야. 더 이상 의심 안 하게 되는 거야. 내용 몰라도. 그렇죠? 왜? 나를 믿으니까. 그렇죠? 내 공식이 틀렸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에 접근되는 순간 그냥 이거 납 접근되는 순간 그냥 이거 납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신을 갖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개고 처분이잖아요. 개고 행정대기평에서 개고입니다. 개고가 가려면 이제 요상구문이죠. 요상구문 요상구문 개고장은 아주 요상한 구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상한 구문으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행정대기평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고 대기평의 내용과 그 시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문서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들어갔잖아요. 요 이제 요가 행정대기평의 요건이죠. 행정대기평의 요건은 공작 뽀용이잖아요. 그렇죠? 뽀용이 자꾸 공작을 부리니까 아주 대지팽을 버리겠다. 밑에서 지금 경찰 직원하고 그런 장난치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아무튼 요상구문 저랑 나이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같은 시대 이런 얘기하면서 공공학번이에요. 공공학번 그래서 똑같이 누구를 욕할까 그랬더니 다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곳이 구칠학번이에요. 구칠학번 구칠학번은 밑에 후배도 괴롭혔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도 엄청 괴롭혔거든요. 왜 그런지 몰랐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IMF학번이잖아요. 아 빈대 그래서 저보다 한 두세 배 보는 놈들도요. 와가지고 서울대 대학원 잠깐 왔다고 다니게 됐다고 해서 신림동에 있다고 하면서 그의 돈 많이 벌면서 소주 한 잔을 안 사고 형 신림동에 있지 술 사줘 이래요. 아 이 빈대벌의 구칠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렇죠? 밑에 후배들한테도 다 뜯어먹었더니 지금도 M빵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구칠은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수장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구칠과 전면전을 선포한다. 이런 제가 괴롭혔었거든요. 뭐예요? 공작 뽀형 뽀형이 제가 뽀였어요. 공작 뽀형 자꾸 공작을 부려. 그래서 걔들이 저를 자꾸 물에다 던지고 그랬어요. 저를 대집행한 거지. 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공작 뽀형 공법상 의무불이행 대체적인 자기의무불이행 보충성의 원칙 이익형량 지금 이익형량 얘기한 거잖아요. 이익형량 이익형량 얘기한 거라고요. 마치 이익형량 부분에서 재량의 하자가 발생하면 원고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란 말이에요. 개고 개고는 침익적 처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침익적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잖아요. 적극적 요건이고 얘는 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익적 처분의 적극적 요건 피고 가야지. 피고 가야죠. 그냥 바로 공식이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침익성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의 기준시점은 처분시임으로 그렇죠. 통살판례에 따르면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이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아니 그럼 자료 안 만들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야 소야 이게. 그때 서류로 뭐해? 워드로 해야 돼요? 한글로 해야 돼요? ppt로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자료가 있었어야 됩니까? 머리에 있으면 되는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 되는 거죠. 그때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면 되는 거지 자료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행정청에게 그 자료가 도착했는지 제출됐는지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처분 등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나 자기묘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무효등확인성의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등에 뭐 들어갑니까? 등에 법에 써있는 거는 법에 써있는 건 뭐뭐 들어가 있어요? 효력, 유무, 존재, 여부 이렇게 해서 법에 쓰여있는 거는 유효, 무효, 존재, 부존재 여기까지가 법상 형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학설은 시료가 추가된다. 이렇게 해서 총 5개 독수리 오형제로 보죠. 5개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의무 확인 소송 이건 사전 소송이잖아요. 사전 소송 적극적 형성 소송 의무행 소송 자기의무 확인 소송 이건 사전 소송 아닙니까? 사전 소송 그건 무효등확인 소송이 아니죠. 8번 항고 소송의 제기기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제소기간의 경과 후에 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피고행정청이 제소기간의 도가를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에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소송재판에서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제소기간 도가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냥 묵인합니까? 아니죠. 소송요건은 완전한 직권주의예요. 직권탐지 직권증거조사 다 적용되는 겁니다.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법원이 그러면 제소기간을 두는 이유가 뭐야? 행정청이 실수로 어? 몰랐어. 그래 버리면 막 소송이 시작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변론주의는 어디? 주장책임, 입증책임은 본안재판. 본안재판 문제인 거야. 그 다음 고시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용을 제기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간에 지금 이게 다 문제가 엄청 의미 있는 것만 제가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게 이거 40문제 30문제 하는데 제가 본 문제 숫자는 뭐 정말 500에서 1000 사이 정도 됩니다. 그냥 쭉 보면서 피해 나갔거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보통 똑같은 건데 이쪽을 질문만 계속 하는 거 있죠. 똑같은 논점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널 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면 틀리거든. 그걸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하면 안 틀린다고요.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한 번만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들어보면. 학생은 어렵고 쉬운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들어보고 안 들어본 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들어보고 안 들어본 거. 옛날에 사법시험에서도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생활보상 진짜 간단 무식해서 교수님이 점수 주려고 보냈어. 그런데 신림동에서 생활보상 안 가르치거든요. 너무 쉬워서. 안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들어본 게 쉬운 문제고 안 들어본 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수험생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시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으면 알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지문이 맞는 걸로 나온 적이 있고 틀린 걸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우선 보류. 그러니까 완전히 맞는 놈 완전히 틀린 놈을 찾아가서 처리하시고 특별히 그런 거 없으면 이게 답이야. 이게. 어떻게 가는 거죠? 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분이 이렇게 있죠. 사람이 몇 명인지를 봐요. 한 명 또는 특정 가능한 집단한테 하는 처분은 개별 처분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처분은 일반 처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처분의 방식 생각해봐. 개별 처분은 송달의 방식이 원칙 행정절차법 14조 1항 이렇게 되고 예외적으로 고시나 공고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14조 3항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은 송달을 할 수가 없죠. 송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고시의 방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건 얘가 원칙이고 이건 얘가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거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송달하면 원칙은 도달주의 원칙 도달되면 되는 거지. 고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고문서에 효력이 발생한 날인데 이거는 행정절차법 15조 적용돼가지고 이건 14일 공고하고 나서 14일 지나면 되고 이거는요 일반 공고문서 적용돼가지고 이건 5일이죠. 5일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이면 알죠. 아니까 주관적 재소기간 90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얘도 어쨌든 뭐니까 개별 처분이니까 얘랑 똑같이 얘랑 똑같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안 날 안 것이다. 얘도 똑같이 현실적으로 안 날 안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판례가 판례가 틀린 건데 어쨌든 판례가 이랬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만 보세요. 현실적으로 안 날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모르지. 고시에는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처분 나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는 객관적 재소기간 적용받는데 그러면 1년 잡히고 정당한 사유까지도 잡혀요. 여기까지 잡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니라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일률적으로 판단하자. 일률적으로 안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안 것으로 의제 이거란 말이에요. 안 것으로 의제 이렇게 되면 얘는요 주관적 재소기간 적용을 받아갖고 효력 발생 5일 뒤부터 효력 발생 5일 뒤에 효력 발생하면 바로 90일만 하면 끝나는 거야. 불변기간 이렇게 갖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물론 고시공고는 일반 처분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알았다고 봐야 된다. 의제된다. 안 걸로 의제된다가 저 일반적인 상황 일반 처분으로 보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별 처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저거 생각하면 틀린 말이야. 이러면 보류. 보류. 이런 것도 기술이에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확인송을 제기했다가 그 후에 처분의 취소를 과한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에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외 재소견 준수 여부는 청구 취지에 추가 병합 신청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좋은 문제죠. 완전 좋아. 이런 거 한 번 나오면 우선 점수는 다 갈려요. 이거를 정답의 결정적인 변수로 넣어버리면 다 틀립니다. 이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선 이거예요. 간단한 것부터 생각하시고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는 소를 포함하냐.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거 맞죠? 네. 그거예요. 그렇게 치게 되면요. 우리 판례가 하는 거는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며 이런 판례들이 있지. 그다음 무효확인 속에 취소 판결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소병합을 청구하는 취지에는 소변경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며 세 개입니다. 오케이. 무효면 취소가 포함되고 거부면 부작위가 포함되고 병합이면 변경이 포함된다. 이거에서 무효면 취소가 포함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소변경하고 소변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경, 소변합 보게 되면 소의 변경입니다. 소의 병합입니다. 소의 병합 우리 행정수용법에서 얘기하는 변경은 교환적 변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A라는 청구를 B라는 청구로 바꾸는 거예요. 추가적 변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10조의 병합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이건 뭐예요? A라는 청구를 A 플러스 B로 이렇게 바꾸는 게 이게 소의 병합이란 말이에요. B가 병합됐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소변경은 뭐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구소를 신소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본체 소송, 본체 소송으로서 주된 청구, 주된 청구에다가 뭐를 플러스하는 겁니까? 그 관련 청구 소송, 관련 청구를 이렇게 플러스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적법해야 되는 겁니까? 적법해야 돼요? 얘는 반드시 적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송을 제기했는데 각화될까 봐 무형인송으로 변경하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구소는 각화되도 돼요. 버릴 거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반드시 적법해야죠. 원래는 별소로 새롭게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건 당이 적법해야 돼요. 당이 적법해야 돼요. 그다음에 얘는요. 얘는 당이 적법해야 돼요. 왜? 이거 위에다 관련 청구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가 침몰해버리면 탄 사람 다 죽어요. 얘가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원래 뭐야? 별소로 새로 자기가 따로 제기해야 되는 소송이야. 따로 제기해야 되는 소송인데 여기다가 잠깐 올려놓는 거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적법해야 돼요. 그러니까 3개가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3개가. 얘들은 적법을 요구해요. 적법을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소급표 인정돼야 안 돼요. 소급표 인정돼죠. 소변경 같은 경우에는 21조 4항에서 이거 소급표 이 신소는 언제? 구소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잖아요. 소급되죠. 소급. 병합은요. 병합은 이게 이렇게 주된 청구 제기된 때 지금 이 병합은요. 무슨 병합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적 병합 후발적 병합 얘기하는 거예요. 후발적 병합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 처음부터 A하고 B하고 청구를 동시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 문제가 없는데 먼저 취송 제기해놓고 나서 다른 취송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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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청구 제소기간 준수한 걸로 볼까 말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갖다 붙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소급표가 없단 말이에요. 소급표가 없단 말이에요. 소급표가 그러면 이게 원래 이거를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있죠. 새롭게 소송을 제기한 시점 신소 이거를 변경 안 하고 아예 제소를 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소 변경을 신청하는 시점이랑 같은 시점이잖아. 그쵸? 이것도 원래 따로 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원래 제소하는 시점이 있다면 이거는 소 병합을 청구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가 그때인 거잖아. 병합 청구서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장을 따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 같은 날이잖아. 그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변경 신청 시점에 신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고.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이때라고 했다면 제소기간이 준수되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적 판단을. 하지만 얘는 이게 맞는 거라고요.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소급표가 안 되니까 소 병합 청구한 때가 바로 소송 제기하는 때인 거고 그때가 그때인 거고 그러니까 그때 이 관련 청구가 취소기라고 하게 되면 그때 얘가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거지. 근데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지금 얘기한 게 이게 무효확인 소송이에요. 이게 무효확인 소송 이게 취소송이란 말입니다. 이게 포함되잖아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기가 소장에다 건방지게 취소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판례 얘기는. 그러면 너의 의사 존중해 주겠다.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말 안 했으면 건방만 안 들었으면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여기다가 두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고 이게 취소일 때는 예외적으로 이거를 안 가고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 주된 청구 재소 시점 그때 기준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거 너무 익숙한 건데 두 개가 짬뽕돼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부작위협행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재소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을 안 거쳤으면 그렇죠. 안 거쳤으면 언제부터 90일로 봐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따로 처분 안 나오고 부작위만 계속되고 있으면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지. 하지만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거쳤다면 뭘 거친 거야? 은맹심판 거친 거죠. 은맹심판 은맹심판 거쳤는데 기각이 되고 소송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재결소정본 송달받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기산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작위협행송 같은 경우 취소송은요? 재결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둘 다 재소기간이 있고 무향행송은요? 재결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둘 다 재소기간이 없고 부작위협행송은요? 재결이 없으면 재소기간이 없고 재결이 있으면 재소기간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CF 걸어봅시다. 이제 부작위에서 더 어렵게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이런 문제도 있어요. 기출 안에 뭐가 있냐면 CF 들어갑니다. CF 들어갔는데 재결 없어. 재결 없으면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언제까지나 부작위협행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소기간은 뭡니까? 종기 종기죠? 종기 언제 언제까지 까지잖아? 90일까지 이건데 시기 이 문제에 출제될 수 있고요. 행정소법 개정안에 써있어요. 개정안에 개정안 문제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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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시기 시기는요. 허가 등을 신청하고 허가 등을 신청한 후 90일 뒤부터 소송 제기하는 게 부작위 소송이에요. 부작위협행송이든 부작위에 대한 음행심판이든 부작위에 대한 음행소송이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청하고 90일은 기다려야 돼요. 90일 뒤에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시기로서의 재촉기간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법정기간 정보공개 이런 거예요. 정보공개 법의 20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일이면 그게 사실 처분 나온 날이랑 같은 날이야. 옛날에 간주거부 규정이 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간주거부 규정이 있을 때는 20일 지나면 거부처분 나온 걸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90일 이렇게 했잖아. 지금은 11조항의 간주거부 규정은 폐지가 됐지만 똑같아요. 법정기간이니까 법정기간이니까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0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를 청구해 물론 이게 처분 신청이지. 근데 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에서 이거 20일 지나면 부작위가 만들어진다고 써 있어. 법에 20일 지나면 부작위에 이건 사실 자기처분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20일 지난 때부터 다시 90일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20일 전까지는 소송 못 제기하고요. 20일 뒤부터 영원히 그것도 아니고요. 20일부터 90일 이건 처분 나온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고 법정기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사담당 공무원 A가 공무원 B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찰반 등장한 거야. 도망가야 돼. 이럴 때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 파면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의 지급상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파면당하면 어떻게 돼요? 퇴직급여가 반동강 납니다. 반동강 그래서 너는 이제 불이익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비에게 고지하면서 봐봐 인마 우리 증거 다 찾았어 인마 사직을 권고 또는 종용하였다. 이에 B는 비리로 인해 징계 파면이 되겠구나. 나 진짜 끝났네. 끝났어. 퇴직금 금에 연결해서 지급상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뭐요? 의원면직 그렇죠? 의원면직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 바로 떠올라야 돼요. B지의 의사표시 민법 107조 적용되지 않음 뭐 이런 거 그렇죠? 전두환 때 공무원 숙청 사건 얘기하는 거죠. B가 사직의 의사표시의 위법을 이유로 면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취송의 제기에 앞서 소청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다 돼. 다 전부 다 뭐 이것도 포함되는 거고 전부 다 행정심판 전체지 적용된다. 알겠어요?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 신민도사님이 계신데 항상 열심히 강의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 신민도사님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국공노도사 징발 징발 발이 징하게 커서 감사합니다. 보통 뭐가 문제 나와 지금까지 상황은 국공노도 국공노도 국세처분 국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노동위원회 처분 도로교통법상 처분 국공노도 그 다음 2번 다른 법률에 당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도 무슨 말이에요?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필요주의 행정심판 저축이 적용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아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냐고 취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청구가 필요없어 재결이 필요없어 이거까지 장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알겠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걸로 마지막 정리하고 한 수업 안에서는 한 번 설명하면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능법 제18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1항에서 이미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필요주의가 적용이 된단 말이죠. 필요주의가 적용됐을 때 2항하고 3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했을 때 여기서는요. 행정심판의 청구는 필요하지만 행정심판의 재결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얘는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도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예외 상황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했을 때 이건 6회 공군은 뭐야? 우리나라 군대는 6회 공군은 지난번에 다 밝혀졌죠?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뭐 걔네 전쟁 나면 우리 다 죽겠다. 우리가 왜 공동 운명체야? 그렇죠? 별짓을 다 하고 다니죠. 돌아다니면서 숨기고 하여튼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품성이에요. 품성이 되는 사람은 공부를 가질 가치가 있지만 품성이 안 되는 사람 가치면 그거 딴 데 써먹는다고 뭐 꾸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꾸라지? 법꾸라지 이런 인간들 기술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있는데 철학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학교 안 보내 거지만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학, 수학, 영어, 국어 안 가르쳐도 돼요. 뭐가 가르쳐야 돼요? 품성, 논어, 맹자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그다음 공부는 어디서 하면 돼? 대학 가서 해도 충분해. 그리고 공부 안 해도 돼. 아무도 안 해도 돼. 그래도 우리나라는 발전해요. 충분히 가면. 쓸데없는 거야. 수학 잘하면 뭐해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수학 제일 잘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학해요? 하나도 모르잖아. 그렇죠? 저도 제일 잘 아는 게 수학이었어요. 지금 근해 공식도 기억 안 나요. 뭐 이게? 이거 뭐 하랍니까? 그렇죠? 산수만 할 줄 압니다. 그 차를 주판을 가르치는 게 나아요. 우리 때는 주판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무슨 쓸데없는 거야. 그거예요. 공부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어. 여기서 뭐야? 6회공구는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군사기관을 전부 다 다 갈아치어 엎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예요? 6회 부정 6회 6회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6회 부정 기관변경필요 이거죠. 기관변경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기관변경필요 이거 이상 들어가는 문제 없으니까 이것만 요금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6은 뭐야? 6은요. 60일 지났을 때 해는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때 부는요. 행동심판의 의결과 재결을 할 수 없을 때 불가할 때 정은요. 정당한 자유가 인정될 때 기는요. 기각재결이 하나 있을 때 관은요. 관련 처분 단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을 때 그 다음 변경은요.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처분이 변경되어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다음 필요는요. 행정심판 필요 없다고 오고지 잘못 알려줬을 때 이겁니다. 6회 부정 기관변경필요 이거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60일입니다. 필요 없고요. 재결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청구는 필요합니다.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에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 어렵죠?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번 추가 체형 보세요.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걸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인사혁신자가 작년에 말에 계속 했단 말이 뭐예요? 이 구급시험 단순 지식 테스트 이딴 거 필요 없다고 행정법 행정학 없앤다고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렇죠? 반발 많으니까 이제 쫄아들었지. 단순 지식 테스트를 지가 안 내면 되잖아. 지가 안 내면 돼. 이런 걸 내면 되는 거라고 해요. 이런 걸 내면 이게 어떻게 단순 지식 테스트입니까? 이걸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니지. 하지만 나는 외우게 가르쳐주지. 그치? 외우게. 무슨 말이야? A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A 처분에 대한 소송. 소송 이렇게 합시다. A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한 거야? 소송을 변경한 거야. 소송을 뭐로 변경했어요? B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이렇게 소송을 변경한 거야. 아이고 보니까 B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A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이렇게 또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취소송이야. 다 취소송이야.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거부가 나온 줄 알고 바꿨다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부작위에 대한 소송을 병합해버린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딴 데 나오면 또 얘기하고 이걸 보시게 되면요.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소변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는 별도의 소급표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21조 소의 종류의 변경에는 4항에서 14조 4항에 있는 피고 경정 쪽에 있는 소급표 규정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22조의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A 처분이 B 처분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 지금 여기에는 소급표 규정이 없는데 소급표 있어요. 유추적용입니다.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뭐 알면 돼?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은 소의 종류 변경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전부 소급표 있음 알겠음? 네. 알겠음? 네. 있어. 그러면 뭐냐면 이 소송은 말이에요. 이 소송은 앞에 때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큰 의미가 없어. 인재비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 때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해도 괜찮은 놈이야. 큰 문제가 없는 놈이야. 그러면 얘도 어떻게 봐요? 얘도 얘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이때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처분이 나온 때가 여기야. 이 처분이 나와. 여기서부터 90일이 여기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면 어떻게 할 거야? 90일이면. 이거 땡겨줘 봐야 90일 지난 거잖아. 바보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무슨 생각한 거냐면 사실 이제 이거는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했다. 뭐 이런 사건인데 잘 안 와닿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거의 표현을 잘 보세요.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다면 이겁니다. 해석될 수가 있다면 그 말은 이 B 처분에 대한 소송이 사실 이 A 처분에 대한 소송과 그 목적이 취지가 사실상 다르지 않다면 이거예요. 다르지 않다면 다르지 않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다면 너는 뭐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니? 이렇게 처리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나 너나 매한가지 놈이라면 넌 그러면 따로 별도로 독립해 존재한 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놈의 소급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소는 이 맨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이게 3번의 신소가 구소로서 2번 때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구소로서 1번 때 제기된 것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될 수도 있다. 참 이거 재판부 머리 엄청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주려고 그렇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그 다음 이미 재소기간이 지나 불가능력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선 10번까지만 합시다. 그래도 딱딱 끊어져 가야 되니까 이미 재소기간이 지나 불가능력이 발생한 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보원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송의 재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이다. 이거 오래 걸리는 건데 그치? 큰일 났네. 그럼 빨리 하면 되죠. 빨리 해볼까요? 봅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입니다. 20조 1항 2항 2항 3항 이렇게 있죠. 3항은 1항은 불변기간이다 이거잖아요. 불변기간이다. 90일 1항에 있는 거 90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1년 플러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알파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안날로부터 90일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앉아있는데 앉아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서 1항은 단서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 2항은 중간에 이상하게 괄호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괄호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괄호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재소기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특례 규정을 특례 규정이 바로 뭐예요? 행정심판에 재결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보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사한다. 그게 들어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단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서 세 개를 나눠봐. 세 개를 나누면 상황이 세 개가 제시되거든요. 하나는 이미주인 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을 때 필요주인 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을 때 그 다음에 오고지 했을 때 행정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다고 잘못 알린 거예요. 잘못 알린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냐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조 5항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지도 않는 행정심판을 그거 신뢰하고 믿고 제기하다가 들어가면 뭐예요? 법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각하잖아. 무조건 부적법이잖아. 그거 믿고 가다가 시간 다 낭비한 거예요. 재소기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너네들은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려면 그 행정심판은 적법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부적법이잖아. 이거는 부적법해도 된다. 이거예요. 부적법해도 무조건 각하재결 받아오겠죠? 각하재결서 받아와도 원래부터 부적법했고 그래도 이 특례규정 적용시켜주겠다. 이걸 적용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게 취지가 뭐냐면 취지가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행정청이 잘못 알려가지고 그 안내를 신뢰하고 행정심판을 꾸역꾸역 필요도 없는 거를 할 수도 없는 거를 지나가다가 재소기간 90일 다 놓쳤을 때 억울하잖아. 억울하니까 살려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오고지할 때 있죠. 그 오고지할 때 아직 재소기간 남아있었어야 돼요. 오고지할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미 재소기간 90일 지났어. 얘 원래 소송 제기 못하는 놈이야. 원래 못하는 놈인데 나중에 행정심판 갈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 그랬더니 얘가 빌미삼는 거지. 네가 잘못 알렸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커트가 몇 점이다. 60점이다. 60점이다. 한 문제 오류야. 한 문제 오류야.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면 나를 구제하시오라고 할 수 있죠. 지가 원래 거라기야. 문제를 오류를 냈다. 나를 합격시켜라. 이거랑 똑같은 짓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한 10번까지 하려고 했으나 한 시에 또 바로 또 소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늘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많이 좀 어 1번이 어려웠습니다. 1번이 어려웠어요. 나머지 뭐 그렇지 않잖아.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음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데 이거 겁먹지 마세요. 제가 어느 수험가든 다니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다녀요. 막 학생들이 막 저쪽에 자격사 이런 쪽에 가면 사시 행시 입시 뭐 변시 이런 거 어떻게 풉니까? 막 주관식이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나갈 사람 다 나가. 나랑 풀 사람만 풀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다른 학생들 합격할 때 50점 1점 2점 받거든요. 우리 애들 막 75 받아요. 그럼 딴 과목이랑 비교해서 딴 과목만 과락만 안 맞으면 합격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해부터 다른 강사인들 그거 다 풀어. 왜냐하면 욕먹기 싫으니까 사실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 경찰 시험도 승진 시험 있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지방청 다 수석했어요. 전혀 뭐 할 수 있는 거거든. 할 수 있는 건데 겁을 먹지 마. 알겠어요? 근데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막 난무 학생들 이런 거 하죠. 이렇게 악력기 악력기 살을 잡고 쪄갖고 요즘에 뭐라도 좀 길거리에서 주머니에서 이러고 다니거든요. 되게 세게 쪄아놨어. 세게 쪄아놨고 처음에 한 개, 두 개가 잘 안 돼. 요즘에는 그냥 길거리하면서 막 100개씩 합니다.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 일주일에 안 걸려요. 사람은 되게 금방 적응해요. 어려운 거에도 금방 적응하고 그게 되고 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일도 아닌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나의 능력을 여기다가 제약을 둡니까?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용기를 얻는 것만 들어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행정심판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최대한 어렵게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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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